팥죽 만드는 날 프랭키와 친구들이 오늘은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? 짜잔! 모개! 땡! 덩구! 왔다! 덩구! 짜잔! 이뻐! 군고구마! 딩동대! 자, 그럼 이건 왔다! 키노키야! 키노키야! 안녕 가져왔네? 여기 바치도!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부탁했지 뭐야? 쫀득쫀득한 새알! 새알? 치자를 넣었더니 노란 새알이 됐어 같이 만들어 볼래? 재밌겠다! 키노키오는 역시 손재주가 있어서 잘 만든다 봐봐! 그래? 대단해! 짠! 그게 뭐야? 바다나? 옥수수! 옥수수! 진짜 옥수수 같아! 우와! 진짜 옥수수처럼 알알이 살아있네요 구왕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? 내꺼랑 비슷하구만 볼 이거 가져 구왕 이거 봐 구왕 별이잖아 별 아이하 별래! 그렇지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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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오우! 이번엔 완벽한 별이네요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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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랭키는 쿠왕이 피노키오에게 가버려서 실망했어요 진짜 매우 잘한다 모자라네 뭐해? 짜자잔! 차! 티라노! 프랭키, 먹을 걸로 장난치지 마! 장난 아니야, 티라노라고! 혼자 반죽을 다 쓰면 어떡해 니가 다 써서 우린 새알을 못 만들잖아 난 티라노 만들어서 너희랑 나눠 먹으려고 코왕, 이거 같이 안 먹을래? 뭐야? 그렇게 큰 걸 어떻게 먹어 그리고 티라노랑 하나도 안 닮았거든 아니야, 눈이 없어서 그래 봐라 저런, 하필 코왕이 만든 공고구마 새알을 망쳐버렸네요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뭐야? 뭐야? 그렇게 먹을 거 같고 장난을 치더니 귀엽고 일을 저지르는 거야 너무해! 프랭키 다들 너무해! 어떻게 하지? 프랭키와 친구들! 프랭키와 친구들! 다들 피노키오만 좋아하고 프랭키는 자신을 외면한 친구들이 원망스러웠나 봐요 아, 추워 팥죽 맛있는 팥죽도 못 먹고 아, 맛있다! 아, 팥죽 냄새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어이, 프랭키! 어? 프랭키 디라노 알파 좀 먹어 아, 우와 어휴, 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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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! 아, 뭐하는 친구 어휴, 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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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... 정말 맛있어! 어휴, 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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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! 으 cœur 잠깐 내가 말이 심했지. 어... 우리도 미안해. 아, 아니야. 나도 갑자기 화내서 미안. 어서 가자. 단팥죽은 따뜻해요. 맛있어. 우와, 가자. 단팥죽 많아? 눈 오는 겨울. 프랭키와 친구들은 따뜻하고 달콤한 밭죽을 맛있게 먹었어요.